안녕하세요. 에코파워 100입니다. 오늘 BMW 510D 차량이 보디었고 에코파워 100을 장착했습니다. 파워 100 장착 위치는 제가 트렁크 설치해드렸고요.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활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휠 위치는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배터리가 있고 그 뒤쪽으로 저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1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4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30시간 정도 녹화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 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내성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4.4호 주 radial도 익숙하실 기간 2.5호 주자 1.5호 주자 그리고 의지 2.5호 주자 1.5호 주자 1.5호 주자리 2.6호구